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직독직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확실히 맞아요. 되게 이해 전에는 전혀 못했던 부분들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 수업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아이가 모르는 것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어느 날은 투부 장사를 몰라서 투부 장사를 다 끝내줘야 되고 어느 날은 수동태를 몰라서 수동태를 다 끝내줘야 되고 이런 식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지금 안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인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었더라구요. 이쯤에 있을 텐데 Then he would hit the pool and swim last for hours, perfecting his technique and building up his speed.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는 이제 수영을 엄청 열심히 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뭐 하면서, perfecting, 그의 향상시키고 테크닉을 향상시키고 속도를 올리면서, 수영 속도를 올리면서 이 얘기인데 근데 이게 쉼표 찍고 이렇게 바로 ING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단계로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다 배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이어서 다르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while 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다 넣어서 이제 두 가지 행동을 어떻게 섞어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오늘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넣어주면 이게 자연스럽게 아이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는 수업 요약 끝나고 나서 그 작업을 해서 아이에게 숙제를 보내줘야겠죠. 네, 그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직독직해를 시키면서 아이가 경험으로서 알 수 없는 진짜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한 개씩 한 개씩 나오는데 재밌네요. 직독직해는 그 와중에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